무섭다 상왕이 피곤한 미션 바쁜 오래요 바쁜 바쁜 비행기 날개껴봐 새까맣게 짙은 음성 길어버린 아이처럼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심 깊이 더 앞이 뛰어서 달려도 됐지 희미한 의식들이 달가운 붙잡고 있어 까르마의 노래 너의 목소리가 숨은 날 비춰대 유인한 비트 괴 다시 사랑해 Yeah I'm all right 또 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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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더 나이건 다시 깨어나 Yeah I'm all right 난 지금 빨리 두 눈을 감고 이제 난 느껴봐 Yeah I'm all right 두 눈이 있겠어 Yeah 철교가 풀렸다 네 내 아이를 터로 숨쉬는 것 두 눈이 변한 거야 아저께 뿌려지는 게 있어 무림학교의 아이돌이 웬만입니까? 원래 입학이 예정된 아이는 왕창 한 명 아니었습니까? 뭐 지금 나대로 여기서 무술 공부 따위나 하란 말입니까? 지금 자매가 젊은 제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림학교 첫 번째 규칙, everything 자급 자족이 있거든? 몽땅 다 스스로 한다고. 여기 미숙사에는 특실 없어요? VIP용. 특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럼 지금 당장 가. 내가 도망친 거 아니라고 말하라고. 넌 네 인생만 중요해? 인간이 덜 됐구나. 에리엘. 야!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내가 처음이야. 저 아이들 정원아가 결결에 풀었다고요? 그게 강요해요? 이 수업은 너 같은 초자가 들어오네 그게 아니야. 그냥 꺼져주라. 어디서 꺼지라 말아요. 이 수업 들을 레벨이 되면 있어도 돈다는 건가? 어쩌면 이곳이 그 아이를 불러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잘 키워야 해. 모든 건 너한테 달렸어.